저기 어때? 저기서 생선을 사다가 어머니한테 진통이 왔고 저기? 어 영순이 엄마 고등어 좀 손질해 줘봐 아휴 배 많이 나왔네 기담이 좀 있으면 동생 보겠네 어머 어떡해 야수터 조작사 어머 혜숙이 엄마 일났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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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죽어 죽지 않으려니 죽지 않으려니 아휴 머리 올려주세요 아휴 머리 올려주세요 자기야 왜그래? 기남이! 아휴 기남이 아휴 기남이 걱정하지마 바쁜 시간만 끝나면 내가 집을 데려다 줄게 여기 어딘가 저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셨어 택시였나? 얼른다 얼른다 어 어 그런게 생각이 나? 모르겠어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시장을 떠돌아다니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를 찾겠다고 저기요 저기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저기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데 한 사람이 되었어 누구? afterward tek고 안전히 어디있어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